별이 있어요 하셨습니다 사실 푸른밤 작사 그 남자 작곡은 여러분들의 사연이 토대가 됩니다 여러분들의 사연과 또 푸른밤이 중심이 돼서 곡을 써나갔고요 이번에는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한 분에게 선물하는 곡이라기보다 푸른밤을 청취해주시는 많은 분들에게 좀 위로가 되는 곡이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작업을 해봤고요 푸른밤 들으시는 분들 중에 항상 일이 늦게 끝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늦게 들어가면 더욱이나 어깨가 축 처지고 힘이 없고 왠지 내가 왜 이렇게까지 고생을 하면서 늦게까지 집에 오나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서 사실 제가 가끔 그럴 때가 있거든요 일이 끝났을 때 푸른밤이 끝났을 때라기보다 일을 하면서 몸이 좀 지쳤을 때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항상 무언가가 나를 기다려주고 그리고 그것 그게 사람이 되었든 무엇이 되었든 그 사람에게 내가 자랑거리라면 참 기쁠 것 같다 내가 하루가 참 하루가 정말 내가 생각해도 참 엉망진창이었는데 누군가가 날 기다려주고 이런 나마저도 자랑거리로 생각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참 든든하겠다라는 생각으로 좀 써봤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푸른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고요 여러분들이 쉴 곳이 푸른밤이고 푸른밤의 자랑거리가 여러분이고 그런 마음을 좀 담아서 써봤습니다 가사도 좀 제가 여러 생각을 하면서 많이 썼으니까 푸른밤 SNS에 홈페이지에 가사 올려줄 테니까 함께 들어주시고요 그 가사가 전 좋더라고요 그댄 나의 자랑이죠 라는 가사가 쓰면서 여러분들에게 마음에도 좀 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참여로 이루어지는 푸른밤 작사 그 남자 작곡 이번 주 내내 언제 또 나갈지 기대해 주시고요 하루의 끝 노래 가사는 바로 푸른밤 SNS로 올려두겠습니다 가사도 확인해 주시고요 자 오늘